이거 Scream 눈을 뜬다 Scream 좋습니다 너무 파이팅 넘치는 곡이에요 들었어요? 여러분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재즈파 좋아해요? 오 재즈파 좋아하시는 분들 텐션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어머 어떻게 알았어요? 그게 원래 그 굿나잇 대신에 다른 곡 이제 그거 뭐냐 좀 타이틀곡으로 경쟁했던 곡이 텐션이었어요 진짜 지효언니가 말해줬구나 지효언니가 나%. 제이크는 아 이거 뭔가 제가 함부로 못 부르겠어요 계속 부르다가 막 스포이버리면 어떡해요 오 In the Frozen 저 솔직히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요 뭔가 이 곡을 들으면 좀 약간 차가운 얼음 뭐랬지 빙산을 빙산에서 있는 거가 좀 떠올라요 네 더 부를까 봐 좀 걱정 이건 새벽 나도 내 최애곡 In the Frozen 안 돼 새해 볼 수 없는 생각 속에 잠겨서 잠들지 못한 밤에 하렴 시길래 새벽에 놀리게 나보다 더 뜨겁게 기억할게 오 Foo Moon! 끝낼 수 있게 말 아 이것도 스포 할까 봐 솔직히 좀 걱정돼요 약속해라 지마 하긴 싫다 싫다 정말 인스트 너무 들어보고 싶어 아우 틀어도 너무 좋지 않아요? 뭔가 굉장히 좀 현대적이면서 세련되고 오 인스트! 풀먼스포 하면 안돼 여러분 하늘은 넘어오라는 곡도 있게 되게 좋아요 그것도 스포 나중에 들어보세요 곡이 나오면 숨 쉴 수 있는 곳 스페셜 트랙 어 기대됩니다 어 너무나 기대돼요